오케이 여긴 어디야 뭐지 여긴? 여긴 완전 다른 곳 같은데 저거 막 이상한 나쁜놈 있어 보스같은거 여긴 아직 오는데가 아닌것 같은데 그쵸? 제그 미스터님 감사합니다 팬가일 소프트 가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요? 이번에도 예거 마스터요 아 마이스터 예거 마이스터님 감사합니다 오늘 엔딩까지 할라고 아드님은요 아드님은요 필리핀 풍돼지님 보고서 오시길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어 이거 녹는다 어 저기 길있어 넙덴마트 오픈 넙덴마트 오픈 넙덴마트 오픈 넙덴마트 오픈 여긴 무슨길이지? 오케 길 하나 찾았구요 헉 얼음길 오디르 오디르 노탈 아돌 아크니 오디르 노탈 오디르 노템 여긴 또 어디야 점점 이상한데로와 지름길인가? 아아아아아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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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2번 에또 여기가 어디지? 아아아아 쇼꼿이네 2번 에또 내려왔던 길 아냐 쇼꼿이네 쇼꼿이네 쇼꼿 쇼꼿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되고 왼쪽 세이바바디 그럼 여긴 또 뭐냐 여기 헉 헉 어어 어어 어디지? 어어 어디야? 어어 어어 뭔가 지름길인들인거 같은데? 어 어디야 어디 일단 지름길인거 같애 아아 여기여기여기 여기야 여기로 오는 기름길 불길 얼음길 어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가야된다 내려가자 내려가는 길 안가봤죠? 내려가면 여기로 왔었고 어어 다른 길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어디야 어디야 아까 거기로 돌려버려줘 왔던 길로 돌아가자 왔던 길로 돌아가 일루가자 일루 아까 하던거 해야되 이거 완전 나중에 오는데야 오케이 여기 아니냐 완전 아니야 여기 완전 아니야 완전 복잡하네 거즈같은게임 어 다시 아예 처음부터 왔던길로 왔던길로 여기 롯데 마트 오픈 여기서 어어? 내가 일루 어디로 왔지? 근데? 아 저기인가보다 저기 저기 롯데 마트 오픈 롯데 마트 오픈 우다 남의 남의 아들 어 남의 아들 여기서? 일루 갔었나? 오케이 아 여기 맞아 2번 에또 2번 에또 자 그래서 여기였죠 그러면 맞네 여기 위로 올라가야되는거네 다이아몬드 근처에 절대 없어 되게 멀리까지 왔다봤는데 다이아몬드 어디 여기 근처에 있어 여길 풀어야돼 이 퍼즐을 풀어야돼 위로 올라가던지 아니면 요거 1,2,3,4 요걸 풀어야되거든요 단순한걸수도 있어 한번 이거 밟아주시고 밟아주시고 세이브 아까 했어 세이브한 뒤로 변화가 없어서 아 럭 없는데 세이브부터 하자 세이브하고 아까 세이브 어디에 유리 세이브할게 뉴 세이브할게 나스티시 따른방에 있다고? 아 따른방에? 어디 따른방 요거밖에 없는데? 요기 여기는 다 풀면 문이 열리면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인 것 같고 레이저를 쏘고 아 아 아 뭐야 위에는 내가 아까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롯데마트 오픈 눈에 띄 알 어? 뭔소리야? 눈에 띄 알 눈에 띄 알 잘 살펴보긴 해야돼 이거 관철게임이라 롯데마트 오픈 엑소 누나 아 이거 다이아몬드 하나 어딨어? 아 잘 찾았는데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나? 아닌데? 길 없는데? 롯데마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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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반대쪽에도 어? 어? 아니구나 저건 그건데 엑소 누나 저건 혹시 빼는건가? 이걸 빼서 4개를 설치하는건 아니겠지? 저건 아니야 엑소 누나 이걸로 뭘 하는건가?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아틀 아크니 아.. 아..아..아틀 아크니 아틀 아크니 아틀 아크니 티어 우다 이건 뭐지 엑톨 그거 아..그거 뭐야 우디르 노 땀 이거 아까전에 안 꼈었는데 그쵸 어..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렇게 어그로 끌으신 분들은 그냥 강퇴해주세요 예 어그로 끌으신 분들은 그냥 강퇴해주세요 그냥 어그로 끄는거야 그냥 아.. 아틀 아크니 아틀 아크니 아틀 아크니 우디르 우디르 노 땀 이게 뭐하는거 같은데 이게 아닌가 이거 뭐하는거 같은데 이거 아닌가 그 다음에 초록색 큐브가 있어요 엑소 루나 엑소 루나 그리고 저쪽 위쪽에 뭐가 설치하는게 있거든 위로 갈 수 있으면 베리 굿인데 위로 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파란색 원이 있구요 이상한 원같은게 있고 검은색 킬 이어져있는게 수상하다고 이 킬 1 2 이거 3 그냥 아무것도 아닌거 같은데 이건 엑소 루나 형님 히아루가 하셨잖아요 분명히 뭔가 있어 히아루가 뭐야 그러게 이거 좀 이상하다 봐봐 바닥에 이상한게 있어 검은색깔 길같은게 뭘까 이게 검은색깔 길이 여기다 연결되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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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쭈욱 이거 안 녹는데 벽이 연결되있다 뭐가 ffl 이거 초록색인데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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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o Wda 티어 우다 뭐야 아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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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라니까 아닌거 같은데 여기 아니면 방이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랑 요기 이건 뭐지? 엑소 루나 설마 이 방에 뭐가 있는건가? 이 방에? 이 방을 안봤잖아 그러고 보니까 아 저기 위에 뭐 있다 아 여기구나 롯덴마트 오픈 그래 이것도 방인데 저한테 위에 뭐 있네 티어 우다 롯덴로가 잠깐만 롯덴마트 오픈 롯덴마트 오픈 롯덴마트 오픈 됐구요 아 이거 프로펠러 안으로 들어와버렸어 롯덴마트 오픈 저 밑으로 가야되는데 롯덴마트 오픈 쓰읍 점프 뛰면서 해볼까? 그건 너무 모험인데? 아 이거 죽는각인데 한번 가봅니다 하나 둘 티어 우 알 눈에 띄 알 죽어 백프로 죽어 흐흐흐흐흐흐흐 어? 마법사가 모험을 한다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롯덴마트 오픈 아 모험 한번 해봤는데 그냥 반대로 할걸 괜찮아 어차피 한건 없으니까 여기 봄 잠깐 보스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보고 음 역시 안박혀있어 이게 이 이런거는 안박혀있어요 오 미켄두 오 오 오 미켄리 죽거나 로드하면 이게 다 저장이 안된 상태 지금 연결할 필요는 없으니까 남의 알툴 오 미켓노 오 미켓니 미쳤냅다 여기다 또 일단 여기다 또 올라가서 해야돼 롯데마트 어펀 아 절로 가야되는데 롯데마트 오픈 절로 와 절로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어기어기 티어 우아다 어? 뭐여 이건 또 아 이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건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아닌데 아 이걸 가지고 오는건가보다 롯데마트 오픈 밖에서 가지고 오네 저 빛을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임미켄비 오 미켄두 뭐야 오래되는것도 아니네 오 미켓니 이거에서 여기 어떻게 우측으로 반사해서 어떻게 하지 오 미켓니 오 미켓니 오 미켓니 오 미켓니 오 미켓니 오 티어 우다 어 여기도있네 티어 우다 뭐야 뭐야 티어 우다 오 미켓니 오 미켓니 오 미켓니 근데 이건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다이아몬드 하나가 없잖아 없어서 안돼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다나몬드 하나 어디서 어디오지 여기 길 없나 롯데마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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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켄두 일단 이거 다 껴보자 냅다 미쳐 오 비켄두 냅다 미쳐 끼고 오 미켄누 냅다 미쳐 끼고 하나 더는 어딨을까 띄워 우다 하나 더 어딨어 아 하나 더 어딨을까 하나 더 이녀석 어딨을까 위에도 없고 오 미켄누 하나 더 어딨지 이번에 또 소록물 안홀려게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엑소 룬아 엑소 룬아 엑소 룬아 엑소 룬아 장소 룬아 숟아 vom 노란색 이거는 두 개 동시에해야돼 不 어디있어 몰라 가르쳐줘 모르겠어 어디있어 나야문드 안에서 알려줘요 빨리 어디있어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어 어딨는거야 어디 바닥에? 어디 바닥 왼쪽에 튀어오다? 여기? 여기 방바닥에 있다고? 아 뭐야 와 와 쓰레기네 여기있네? 와 오비겐 와 여기 숨어있네 오비겐 이거 어떻게 빼 이거 이거 빼야되 일단 엑소 루나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빼는거구나 아 와 두개생겼다 디어 우다 이건 어떻게 빼지 근데 아토 아크니 아토 아크니 아 아 아 이렇게 꺼내는거 여긴 안 꺼내지는데 살짝 열리는구나 아 아 아 엑소 루나 일단 만들어 만들어 엑소 엑소 오비겐 비 아 아 이거 어떻게 빼지 되게 조그만데 좁은데 아들 아크니 아들 아크니 아 디어 오다 엑소 루나 스티 만들어졌고 디어 오다 디어 오다 아 이게 만드는거구나 이게 보석을 만드는거고 엑소 루나로 엑소 루나로 만드는거고 그러면은 열기만 제대로 열면 되는데 아뜰 아크니 아뜰 아크니 아뜰 아크니 우디르노 땀 우디르노 땀 오비 아니 되게 쪼금 쓰읍 되게 쪼금 열리는데 뭐지 뭔가 다른게 있는건가 어디 다른게 뭐 터트릴게 있는건가 아니야 빨리 뽑아내는거 말이 안되는게 그러면은 너무 좁아요 아뜰 아크니 아뜰 아크니 아뜰 아크니 우디르노 땀 오비 캠비 안나와 좁아서 너무 좁아 아뜰 아크니 아뜰 아크니 아뜰 아크니 우디르노 땀 우디르노 땔 이번에 또 아뜰 아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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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디르노 땀 우디르노 땀 이번네또 이번네또 아니야 이거 너무 피지컬인데 말이 안돼 이거 아뜰 아크니 아뜰 아크니 아뜰 아크니 우디르노 땀 우디르노 땜 우디르노 땜 이번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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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안나가네 이씨 이녀석을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해도 되나? 아뜰 아크니 아뜰 아크니 아뜰 아크니 아뜰 아그니 우디르노 땀 오비캠비 오 미캠비 하나만 해도 되네 두개 다 안해도 되네 두개 해야 둘다 열리는건줄 알았어 아뜰 아그니 우디르노 땀 오비캠비 아씨 아우 진짜 이씨 아우 티어 오다 진짜 티어 오다 아 엑소 누나 아 그걸 폭탄 맞고 떨어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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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그니 우디르노 땀 우디르노 땀 오비캠비 오비터비 아들 아그니 아들 아그니 아들 아그니 엑소 엑소 루나 우디르노 우디르노 땀 우디르노 땀 아들 아들 우디르노 땀 우디르노 땀 흐흐흐흐흐 티어 오다 저게나가 티어 오다 티어 오다 엑소 루나 우디르 아우디르 아니고 아들 아그니 아들 아크니 우디르노 땀 오 믿겠니 오 믿겠니 아들 아그니 아들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아툴 아그니 우디르노 땀 어비 깻맥주 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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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툴 아크니 아들 아크니 이번 에토 우디르노 땀 우디르 잠깐만요 아 뭐였지 그거 우디르 노땜 우디르노 땀 아뜰? 아이고 야 열리면 그냥 떨어져버리는데? 열리자마자 떨어져버리네 바로 집어야되는데? 너무 빅타이밍인데? 그냥 바로 떨어져버려 아주 되게 빨라 티어 우다 눈에 걸려있어서 그런가? 엑소 루나 아니 법사 녀석이 이거 하나 못 꺼내가지고 그냥 파이어볼을 매기단 말이라 터트려서 철조마 하나 못 부셔? 무슨 법사가 이래 아뜩아뜩아뜩 아니 한국사람도 와가지고 벤치로 이거 다 빼겠네 이거? 벤치로 딱 해가지고 법사가 이따위야 아덜 아크니 우디르 너 땀 어비 깻맥주 걸리지않게 문에 걸리지않게 이쁘게 여쁘게 여쁘게 아 저 밑에 초록색 달거같은데? 오비더비 아똘 knocks 이 번 애 뚫 우디오닫 오비 깻맥주 내가 깨고 말 것이야 와아 이게 뭐야 이게 에에에에 맵다 미쳐... 내가 미쳐. 미쳐 내가. 미쳐 내가. 미쳐 내가.